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오늘은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 풀려서 버섯들이 좀 많이 커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날씨가 영하권이라서 오늘도 영하권이기는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덜 추워서 버섯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크고 있는데 저번주까지만 해도 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2도 3도 정도 되니까 버섯들도 그 온도에서는 크기를 싫어하거든요 저희 원목 표고버섯은 7도에서 23도 정도 그 온도에서 자라기 좋아하는 버섯들이라 영하에서는 얘네들이 그렇게 막 크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버섯은 확실히 이제 11월달부터 저희는 물작업을 해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소확을 하는데 천천히 커요 정말 천천히 한 개가 보여드리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네들은 뭐 한 2, 3일 정도 큰 거에요 요 정도가 나오기 푹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 정도 요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버섯이거든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뭐 한 1cm? 1cm 정도 돼요 요렇게 나오기 시작한 애들이 요렇게 조금 크고 요만한 애들이 또 뭐 한 요 정도만큼 크고 요 정도만큼 또 저만한 애들이 이제 뭐 요만큼 크고요 요만큼 크고 이만큼 크고 단계별로 다 있네요 요만한 애들이 또 한 이틀, 하루 이틀이면 이 정도 크고 또 요만한 게 요정도면 한 4cm, 4,5cm 정도 되는 거에요 한 4cm 정도 되겠다 얘네들이 이제 또 조금 크면은 이제 한 요 정도가 크고요 요 정도 애들이 또 이 정도가 크고요 얘네들이 어 대략 또 요 정도에서 전 이게 종이컵 사이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키워요 조금 더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사이즈 까지 키웁니다 이 정도 얘도 더 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작은 것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 이 정도 아무튼 이 정도까지 크는데 겨울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됐을 때 어 나가야겠다 하는 그 온도들이 너무 춥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많이 맞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천천히 커 나가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이렇게 또 길게 말씀을 드렸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큰 애들이 확실히 아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슬슬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들 전문가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집에서 몇 개씩 키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외에다 놓으시면은 버섯 거의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 하우스 옆에 다 닫아주고 위에 다 닫아주고 근데 이제 차각막도 없애서 햇빛이 오후 시간에 햇빛 좀 받게 해서 하우스 온도 좀 더 올려주고 이렇게 계속 해줘야 얘네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야 버섯이 이제 나오게 하는 건데 집에서 몇 개 10개 뭐 20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버섯 조금 보시려면은 뭐 조금 야외보다는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다 넣으시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7에서 23도 그 정도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버섯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맞춰주시면 버섯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너무 추워서 계속 수확을 못했어요 버섯이 안 크니까 아우 얘는 왜 이렇게 안 따주지 이따가 빼야겠다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고성 애들이 많이 나와요 진짜 거북이 등껍질 같이 쭉쭉 갈라졌죠 이만큼인데도 갓도 피지 않고 두껍게 자랍니다 겨울에는 그래요 가을보다는 겨울 버섯이 통통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가을에는 뭐 한 버섯 튀어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만큼인 애들은 가을에 뭐 한 6일 7일 그 정도면 다 커요 수확할 정도 근데 겨울에는 이제 그 온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잘 안 맞춰지다 보니까 뭐 한 15일? 이렇게 수확 할만한 사이즈까지가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가 추울 땐 날씨가 춥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빼곡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확 물량이 나오지만 정말 정말 늦게 큽니다 겨울에는 왜 이렇게 안 클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지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딱 되면은 조금 조금 커 나가니까 온도만 잘 맞춰 주시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버섯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접종한 종균이 어떤 종균인가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 나오는 종균인가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버섯이 버섯이 표고버섯이 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버섯 종류 종균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걔네들이 각자 나오고 싶어하는 온도도 다 다르고요 여름 버섯도 있어요 엄청 좀 온도가 높은 내에서 나오는 버섯들도 있는데 이 버섯들이 이 버섯들이 고온성 버섯을 왜 이렇게 농가들이 잘 안 하냐면은 이렇게 통통하고 가시 안 피게 크기가 어려워요 고온성 버섯은 그래서 저온성 버섯이나 중저온성 버섯들을 많이들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천천히 키우면서 통통하고 가시 안 피었을 때 수확을 하기 위해 중저온성 저온성 이렇게 두 가지 버섯들을 많이 접종해서 키우시거든요 아무튼 내가 종균 열심히 느는 버섯들 먹으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온도 잘 맞춰주셔서 올 겨울버섯 많이 드시고요 저는 언덩언덩 이쁜 버섯들 수확하러 또 가봐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